강아지 자동샴푸 살때는 해밀팩 왕관 샴푸 오늘은 강아지가 보호자를 사랑할 때 하는 행동에 대한 글을 보고 사월이는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귀엽고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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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대로 해보자. 봐봐. 엄마는 메뉴 사고. 아빠 비 올리고 내 손이 올릴게. 올려. 알았어. 알았어. 사리 왜 왔어? 사리 심심해? 사리. 알았어. 금방 나갈게. 아리, 손. 손. 사리, 손. 금방 씻고 나갈게. 귀여워. 사울아, 오늘 덜 놀았어? 사울아, 오늘 덜 놀았어? 재미있겠지? 뭐하는 거야? 나갈게. 아니야. 또 놀아. 사울아, 일로와. 알았어. 아빠 주려고? 갖고 왔어? 고마워. 고마워. 내가 뵈고 잘게. 아이, 귀여워. 에휴, 탔겠어요? 에휴, 아이고구구구. 오늘은асс만 가득 인간을 위해 소울아. 아이고, 저를 흘러왔어. 에휴, 다 날아가려고. 사울이. 다리 편해? 하하하. 다리 잡았나 보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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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? 뭐 앉았어요? 뭐 앉았어요? 사랑같네 잘해 편해? 이외에도 너무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영상 길이를 위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사랑스러운 모습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월이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2024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